이거 누구야? 내 친구 안녕 있는 사람 여기다가 볼 건데 아침만다 굿모닝 굿모닝 언니 저 11월에 올 수 있죠? 멈추 좀 해주세요 다 녹화 불렀어 지금 어디 가고 있어요? 아무튼 대답을 안 하시네요 아우한테 이제 예정까지 예정까지 여기서 끊을게요 하하하하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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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 수영 마우 아우 이제 우리 지금 어디라고? 우리 지금 어디라고? 원수 아 나야? 아니지? 언니에요 이렇게 또 인위적이면 내가 못해요 왜요? 유로언니는 잘 찍었잖아요 안녕하세요 난 좀 익숙해지고 있어 소양 아니고 완수 진짜 가깝다 나는 자고 아침에 걸어 내려와 오 차가 이뻐야 좀 편할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들어갑니다 예예예 들어갑니다 완전 여기서 나갈 필요가 없어 드디어 아원을 아 여기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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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연주를 하는 거야 네 신나나 순나미? 얘 지금 이 가려도 돼 이건 가려도 돼 안녕하세요 되게 이쁘게 나온다 아 됐어 아 아 안녕하세요 되게 이쁘게 나온다 아 됐어 간지러워 간지러운가 봐 진짜 사낭체 산업체가 250년 됐어요 강남 진주에서 그대로 이축을 했고요 오늘 보시는 별채 A는 이 사낭체 뒤에 현대건축이지만 안에 산업을 바라볼 수 있게 아까 대신 저희 대표님이 직접 다 설계하신 공간이고요 그 채가 150년 될 산업을 그대로 떠다가 이축해서 여기다가 다 옮긴 거야 세 채 산업은 이게 다 분리가 돼 250년 됐다고? 괜찮지요? 오늘 보시는 곳이 여기 별채 A 공간입니다 이쪽은 신발을 벗으시고 그리고 먼저 별채 A 프로그램은 보시면 창에 있어요 창이 더 낫죠? 그래서 이렇게 다 앉으셔서 환호를 바라보는 공간이에요 눈 뜨셔야 되세요 연출자는요 저희 조용히 웃을게요 조용히 웃으셔도 돼요 바람 웃음 연출자는 눈을 떠야돼요? 물론 갑자기요? 그래서 이거를 조용하게 이렇게 하면 집중해서 이렇게 웃지 않고 웃는 사람 여기다가 벌금 내고 저희 저녁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겠다 많이 웃어 아 미안해요 이거? 밥그릇에 이거 아니야? 밥그릇 말고 밥그릇 말고 맞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케이 저희를 성수를 이렇게 내려주세요 예예예 오예 오예 그럴게요 고맙습니다 짠 저희 오늘 처음은 첫 여행이잖아 첫 여행을 드리려고 첫 여행을 드리려고 아 진짜 맛있네 아 왔다 고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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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가 제일 맛있게 늘 말해 선생님 전주하러서 전주갖고를 먹으려는데 서울팟을 제일 막 그러는게 너무 서울인데 그러니까 근데 이름이 원래 원래 단차 좀 먹어도 돼 난 뭔가 가지 먹고 싶어 난 김부각을 봤어 지금 어디 있어 여기 음 맛있지 음 사장님 저희 서울에서 온 천사람 천사람에서 온 너무 맛있어요 이때 부치잔을 먹어봐 사람들이 제일 맛있게 먹을 부치잔에다가 또 먹어보는 음 특이하다 음 두꺼워 그치 이게 몇 겹을 했나봐 음 음 되게 여러개 팠나봐 뽁핑뽁싱 음 이거 사가고 싶다 이거 아 안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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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하세요? 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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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신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유튜브를 하는데 지금 어떤 거 한번 전화 봐 아 밀크 유튜브를 보셔야 돼 어 어 밀크 유튜브에 대한 활동 뭐 이런 건가 그거 보셔야 돼요 음 한번 보자 네 단장님 이런 커너를 보셨어요? 움직있나? 움직있나? 또라기 알죠 진짜 예술가들 아까 나 여기서 놀고 싶다 살고 싶다고 와서 살아 그게 제자야 제자야 그게 바로 제자야 제자 사무실 저런 말 저런 말 그게 제자야 그러니까 바로 그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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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 그 시간에 맞아버래 나하고 치열하게 또 싸우고 우리 싸우고 서로 정탄절히 네 거냐 내 거냐 응 너무 재밌어 거기서 크리에이티브가 나오는데 창조 그게 아티스트야 어떻게 가 만들어지고 예약되어 있고 뭐가 안 돼 아 어느 날 갑자기 시즌 목표? 응 이런 건 뭐가 있던데 얘네들 뭐 아니면 뭐 아직 사고를 안 하시는 게 있더라도 그 목표? 그때그때마다 해 그때그때마다 해 진짜 큰 적으로 그때그때 다 다 계획된 게 하나도 없어 흘러가는 데로 가는 거야 흘러가는 데로 가는 거야 흘러가는 데로 가는 거야 그러면 사람은 뭐야 그때 만난 사람이 내 인연이야 그것도 예약도 없어 기약도 없어 애정도 된 거 하나도 없어 진짜 자유로우세요 그래서 The one's best 최선을 다하는 거야 네? 그 만나는 그 순간은 최선을 다하는 거야 The one's best 두 번 물어보지 말라고 밥 먹어야지 말라고 The one's best 최선을 다한단 말이야 그 시간에는 The one's best The best The 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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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st 가까워요 근데 이게 처음으로 왔을 때랑 저번에 왔을 때랑 저번에 왔을 때랑 저번에 왔을 때랑 아우 간지러 신남 있어? 아우 예뻐 이뻐 이뻐? 아이고 됐다 컷 안 쓰시죠 아우 스피커 아우 마요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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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계속 회의하는 거야 아우 오늘의 앙건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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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침에 할게 그럼 나는 다해 냅다 하는 건 좀 너무 그치? 다 잠 틀고 밀크는 아침 밤 쟤 다해 난 이틀 다 나 오늘 밀크티비 처음 나오는 거 같은데 어? 밀크티비 지금 해? 지금 인스타야? 어? 라이브 해볼까? 어 아 나 배터리가 없어 이거 지금 어? 재혁이다 재혁아 재혁아 너 홀 하나 들어왔네? 아니 좀 왜 안 들어와 아무도 하나 쳐주마 두 명밖에 안 들어와 나는 어? 윈정은 어디냐 나 지금 전주야 전주 전주 전.. 아니 전주 원주 원주 완주 원주 아니 원주 완주 다 나 원주는 강원도 완주 주변사람들 다 원주 완주 나 완주 소양 완주 어? 젠싱사이더 들어오셨어요 들어갔어? 응 젠싱 빨리 켜봐 아니야 언니 할 수 있어 아 나 2만자분들도 있는데 10초만 켜까? 아니야 1분은 켜야지 나 아직 라이브 같은 거 아니 빨리 빨리 아니야 잠깐만 네가 해 내가 못해 오케이 이게 누구야? 내 친구 안녕 지원언니다 하얀 아니 지원언니 아니 언니 저 언니 아니 내꺼 왜 안 들어오고 왜 언니꺼 왜 들어와? 아니 내 생언니인데 왜 언니꺼 왜 들어오냐고 내 생언니 그러니까 두 명밖에 없네 지금 무슨 일이지? 아 다 불금이네 꼭꼭꼭 막내 아 내가 진짜 잔인하다 그냥 그냥 씻겨먹고 그냥 카메라 키면 된 거야 그냥? 초상권 없어? 필드위폰 필드위폰에 피이크티비는 조상권이 없어 어디 가겠어? 와.. 관장님.. 잘 먹으려고.. 오늘 심각해 너무 좋아 이 녀석.. 사실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는 이렇게 카메라로 포착할 수는 없어. 아 그건 그래. 함께 해야지. 항시... 난 그렇게 사람을 긴장하게 만드는 사람이지. 아침만담? 아침만담. 굿모닝. 굿모닝. 언니 저 11월에 올 수 있죠? 연주 좀 해주세요. 오실 거죠 같이? 저 넘순이 할게요. 어 괜찮다. 나도 넘순이 잘하는데. 분명할 수 있잖아. 저 잘하는데. 근데 나는 이제. 저 진짜 많이. 나 이제 악기 못 읽어. 특히 악기 많아지면 못 읽어. 아 줄이 많아지면 뭐 있는구나 이제. 세트로 봐야 돼. 아 저 현대복은 자신 없어요. 강으로 넘겨요. 맞아 맞아. 피아노 치는 사람 눈을 봐야 돼. 내가 끝을 보고 있다? 내가 먼저 일단 한번 고개를 한번 해봐. 이렇게 살짝. 그럼 걔도 약간 이렇게 해. 좀 넘기고 약간. 입이 난 놓쳤거든. 중간부터. 우리 11월에 연주. 가을 워크샵. 놀러 가자는 핑계로. 진짜 악기 혹시 모르니까 챙겨. 근데 우리 완전 컨셉을 딱 정하자. 11월에. 그러니까. 연주를 위한 게 아니라 약간 이 1박 2일에 대한 컨셉? 요가도 있고. 요가 좋다. 아침 요가는 이제 김혜인 선생님께서 인구하시네요. 제가 제대로 프로그램을 짜고 있어요. 아 좋습니다. 니키타. 니키타. 니키타 킴 나마스터. 여기서도 가능하죠. 요가도 하고. 이게 딱 명상 음악이잖아요. 치매맨 명상. 왜 연주하고. 막걸리 마시고. 배드민턴도 치죠 우리 여리가. 난 못 쳐. 근데 배드민턴 왜 나온 거예요? 느낌적으로. 올 사람. 올 사람 해야지. 초청해야지. 언니 빨리 초청 되는 게 좋아요. 김규현 교수님. 추천합니다. 예예. 그리고 김규현 교수님의 절친이신 이학나. 리얼리스트. 그리고. 윤혜리. 밀크와 친구들. 그리고 관장님 초대드립니다. 또 없나요? 많잖아요. 올 사람도 오고. 안 오면 후회하고. 재밌겠다. 11월 추진. 후향에 비닐요. 11월에 만나요. 어디서요? 소경.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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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